다른 거 한 번 봅니다. 안녕? 저거 무슨 말이냐? 고자 씨. 어? 내가 옷을 안 지어봤어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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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안 좋아잖아. 하하하하. 7명은 될 수 있어. 난 저거 슬퍼할 거야. 이러면서. 딱 넘어갔을 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어휘 문제였네. 어휘 문제. 가림만 쓰니까. 승연같은 사이즈 제약이구나. 다리를 펴야 되는데. 응. 그치. 어? 그 다리 이렇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줘봐. 지가 얼마 편하고 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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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오는거야? 집에서 8, 9, 9 아 또 두꺼는 아니거든 아니 아니야 집엔 사랑하는 마누라가 있는데 딸도 있잖아 우리 딸 지금 그거 갔어 캠핑 갔어 좋겠다 여름 성경학교 그거 가더라 저희도 안달린 놈이 여름 성경학교 가려면 교회를 3주간 나와야 된대 3주간 나가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왜 동산별에 가야 돼? 가고 많은 교회 중이야 동산별? 동산별 어딘지 알지? 거기 멀리 있는게 동산별 거기 갔어 옆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학산별 친구 따라서 친구가 동산별 간다고 엄마가 다 켜줬는데 켜줬는데 굳이 왜 거기 갔지? 굳이 엄청 많은데 굳이 거의 큰데를 순대로 원을까지 가는 이유는 잘 버린다 믿음은 안했는건데 그쵸? 그래서 나는 교회 안가지 교회 안가지 한 20년 넘었지만 그래도 안개로 신자가 생각하면 맞지 그쵸? 교회 안가지 교회 안가지 교회 안가면 되게 괜찮아 되게 의아현상 받을 천사 버전 밖에 나오면 천사 현상은 없겠지만 심지어 조폭도 부족하더라구 아이고 조폭이래요 진짜 재미 진짜? 안그렇지 안그렇지 행동되자 행동되자 어쩐지 때리는게 무섭더라 낱말입니다 공교성이냐 포드쉐이크오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 갈색이 있지 그쵸? 뭐였어? 뭐뭐하기 위해서 그쵸? 뭐였냐면 내셔널 세큐리티야 그러니까 국가적인 안정성을 위해선데 차이나스 거버먼트 어도버케이츠 됐어? 차이나스 거버먼트 중국 정부야 중국 정부가 어도버케이츠 라고 하면 뭐였어? 옹호하다 지지하다 이거지 음식을 자기 혼자 상상할 수 있는 총물성 할 수 있고 내셔만 브레인 리더 시스템이야 뭘 거듭냐면 국가 곡물 저장 시스템이야 오케이 됐지 한국어져 중국은 먹을 거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항상 뭐였어? 비상실 대비해서 공물을 뭐한다? 저장 저장 하위벌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 나라 없구나 주변에 중국은 미국의 사업 바쁘지 우린 일본의 사업 바쁘지 북한도 미국의 사업 바쁘지 북한도 북한도 신나포르에서 룸 핵이 열리는 것 같 hue 진짜? 구멍 엄청나는데? 역시 북한은 북한이야 하위벌 북한이 핵에 있는게 머리가 좋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애 나 내 생각이네 쌤 이거 다 찍혀요. 이거 다 찍고있어요. 정첩 바람은 안되는거지. 북한이 그런건 난 잘 모르겠어. 더 어려운건 난 잘 모르겠어. 더 어려운건 나. 하와이블 하지마. 나쁠수도 있습니다. 인 리센트였어요. 인 리센트였는데 최근에 복식에 관한 저장소는 Have Exceed Expectations 뭐했대? 기대치를 초과했대. 그치? 초과했고 뭐때문이냐면 다운티포 하베스트. 오히려 좋은게 안좋게 된거야. 다운티포는 뭔데? 풍성한 뭐 때문에 오히려 하베스트? 그치? 수학때문에 그 기대치를 초과한거지. 왜냐면 적당하게 딱 생산되는데 생산한 수량이 너무 많아. 그치? 그럼 당연히 저장할 것도 되게 뭐하겠지? 많아지겠지.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이 뭐였어? 두가지의 문제를 뭐였지? 발산시켰겠지. 그치? 퍼즐 문제겠지? 문제의 발산상에 뭐였지? 풍년. 그치? 그리고 첫번째 문제 얘기해주세요. 첫번째 문제는 뭐야? 뭐가 많이 된다? 돈. 돈. 첫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어드너스 수입이 뭐였어? 그게 중요한 하나요? 행정적인. 그리고 메인터런스, 코스트. 뭐? 유지비. 근데 A 뭐였어? O 뭐니까? B니까. 그치? 그니까 너무나 과대한 조장소에 관한 뭐였을 땐? 행정적이고 유지하는 비용에 관한 뭐가? 그것이? 인클레이드. 뭐였다? 증가했다. 그치? 그래서 클레이딩은 unnecessary fiscal burden on budget. 그래서 뭐였어? 예산에 뭐를 일단? 그래서 별 쓸데없는 부담을 뭐한가였어? 만들어냈다. 그치? 당연히 이거 무슨 고문? 무슨 고문. 지금 이다 끝났고 여겨주는거야. 그치? 대체 문제의 발단은 당연히 뭐였다? 신라. 응 당연히 뭐였다. 정북동부에 과도한 몸을 붙인거고 첫번째 문제는 뭐였다 당연히 어 비용 비용 정렬하고 해먹고 어제 짜장면 짜장면 맛있지 않았냐? 되게 맛있어 열심히 짜장면 시켜먹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정말 족발시켜먹고 이러다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 완전 적잔데 먹을거는 항상 먹자 사요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 두번째 문제 뭐야 복식 비용 프라금 응 그거였지 세컨드 프라금은 컨스컨트 퍼 인 그레인 프라이스 두번째 문제 which has in turn prevents big income gap between on the rural reasons 그치 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야 오케이 하락이 하락 두번째 문제는 복식의 가격의 컨스컨트 뭐였어? 지속적인 하락인거지 그치? 복식의 가격이 하락되면 안 좋은거야 왜 안 좋은거야 왜 안 좋은거야 혹시 기억하기에 하락해 누가 소득이 없어 농부들이 그런거지 which has in turn이란 말이야 인턴 따라서 뭐를 도심과 시골의 거주자 사이에서의 크나큰 뭐였어 소득이 가는 개그 프리멘트 마우스 마우스있다 형님? 마우스있어? 응 쟤 못먹지 has a brain price 옳지? 오케이 오케이 됐지? 봐라 Chinese government야 그래서 중국 뭐였을땐? 중국 차 뭐였어? 중국에 관한 정부는 지금 has been forced 그래서 뭐한다 그래서 뭐한다 어 뭐를 일단 곡식의 가격을 스텝을 할지 뭐였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식 그치? 그리고 뭐였어? 농부들의 인권을 뭐였을거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식 사는거지 괜찮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퓨 에탄올 유저술이야 에탄올 유저술이 이게 뭔데? 연료에 에탄올의 사업에 관한 촉진 has been a good option 좋은 선택권이 여기 있다 그치? 뭐에 대해서 당연히 곡식에 관한 과도체 사용하기 이거 인터스틸라 번사는 아닌데 네 인터스틸라 번사는 인터스틸라 번사는 인터스틸라 번사는 저요 거기서 옥수수를 뭐로 썼어 인터스틸라요? 인터스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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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두번째로 인터스틸라 인터스틸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안 봤어? 첫번째거랑 두번째로 똑같은데 아 이거 왜 똑같을까 지우고 뭐였으면 되겠어 곡식에 곡식에 야 안돼 아 꺼냈을꺼에요 뭐 별로였을때는 이게 빈부 어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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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증가합니다 잠시주세요 정답 몇편입니까? Whatever 한번 보세요 패der 감사합니다.